동문종 의원이 입당했나 안했나고 입당하셨어요. 탈당하고 입당 다 했는데 설왕설대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입당을 하셨고 그것은 박태국 사법총장 말대로 대한외국당의 정신, 대한외국당의 두쟁정신, 대한외국당의 가치 이것을 고졸하니 그냥 그대로 그것을 같이 가고 당명개정을 통해서 확장 우리가 자강단계에 들어가는 확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제가 이렇게 했었죠. 제2의 창당, 제2의 창당 정신으로 우리는 한다. 그런데 그것을 제2의 창당에 당을 창당하려면 각 시도당에 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제2의 창당 정신으로 우리가 당명개정하고 대한외국당이 그냥 그대로, 그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